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우리 임업인들에게도 이제 오토바이 여러분들 사흘용 오토바이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자 임업용 오토바이 여러분들 단기소득임산물 10헥타르부터 이제 지원사업 시작됩니다 국비 20% 그리고 시자체 30% 융자 30% 자부담 20% 여러분들 오토바이 이제 내가 사흘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자 산림청에 담당기관 여러분들 사흘용 경영소득과 자 이곳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신청방법 알려드릴겁니다 자 사흘용 오토바이 있으면 편하죠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진칸도 달 수 있고 뭐 견인 민지도 달 수 있고 앞에 눈이 마요면 이제 제설 작업하는 장비도 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참고하세요 150cc 이상이 되어야 여러가지를 이제 장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신청하실 때 150cc 이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선별기 동력 운반차 뭐 예치기 탭이 바르기 기계와 전지기 수직기 잔디깎기 파쇄기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오토바이 여러분들 이제 본인돈 100% 드리지 말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륜 임업용 농업용 오토바이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판매하는 거죠 자 오토바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